어? 세계가 주목하는 새 그룹 그럼 이들을 주목하는 첫나라 어딜까요? 나왔어요? 프랑스에서 최고의 부천을 받은 틴탑 기분이 어때요? 근데 너무 그게 생각지도 않은 그런 소식이라서 너무 다들 설렜고 다들 막 팔짝팔짝 뛰더라구요 헤어스타일도 많이 칭찬해 주시고 저희 무대 퍼포먼스도 많이 칭찬해 주셨는데 저를 또 프랑스에 불러주시면 저희는 프랑스에 가서도 열심히 공연할 수 있어요 이게 각자 다 달라요 네! 일본에서는 천지영이나 태국이나 혹시 캐평이 네 캐평이 먹히더라구요 아버지는 전 동남아는 가정입니다 좋은 밤? 저희가 어질러펴도 다음날 치워지잖아요 네 알아서 치워주시니까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저희는 일단 일본에서는 오리콘서트 들어오고 싶고요 미국에서는 빌보드 차트 그리고 틴탑만의 콘서트도 저희를 또 해외에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저희는 너무 감사드리구요 타세대의 치여! 하이 위얼 팀차!